자 위에 걸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이 실제로 없다 뭐 하는 거 우리가 이게 잔해야 잔해를 조그만 잔해 조각들을 주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뭐 페인트 조각 이라든지 금속 조각 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인공위성 쓰레기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하기가 참 힘들구나 뭐 이런 게 주제야 자 미국이 요청을 했대 모든 회사들은 제거 해야 된다 모든 그들의 인공위성을 궤도로부터 25년 안에는 뭐로부터 미션 끝나고 자 인공위성이 이렇게 뭐 여러가지 뭐 날씨든 뭐 우주 탐사든 이렇게 돌고 25년 지나면 그것들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tricky 어려운 까다로운 to enforce는 이행하다 그래서 연결사가 no 들어가야 되겠네 자 하지만 한 칸을 왼쪽으로 자 하지만 이 말은 앞에 들어가면 비록 뭐 하더라도 지만 저렇게 중간이나 이렇게 끝에 들어가면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하지만 이거는 실행하기에 어렵다 없애기 어렵다는 거지 여기서 실행한다는 것은 없애기가 참 어렵다 왜 인공위성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인공위성은 뭐 하기 때문에 fair 해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봐봐 멋지게 뭐 하기 때문이라도 있어 작동하지 않는다는데요 자 그렇지 작동이 하지 않는다 지금 고장난다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작동하지 않아 작동하면 이쪽으로 와서 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동이 안되니까 힘들다 아 이런거 이건 뭐 우리가 뭐 인공위성을 만져봤어야지 알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순수상이면 이제 자 얘네들이 작동이 끝나버려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게 해결하다야 몇 회사들이 이게 떠올리다야 새로운 해결책을 한번 떠올렸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법을 이제 나오죠 이런 것들에는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해결책이 여러가지로 받아야겠지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위성을 제거하는데 궤도에서 제거해 버리고 그것들을 끌고 가는 거지 다시 어디로 대기권으로 자 지가 스스로 안 오니까 그냥 뭐 다른 디엔기 띄어 가지고 로켓 띄어 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대기에서 하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 돼 위치가 아니야 타버리도록 하는 거지 그렇지 대기를 통과하면 어때 거기에서 다 타버리는 거지 엄청 고온에 열이 높은 그 지대가 지대가 뭐냐 성층권 열권인가 뭐 아무튼 거기 통과할 때 다 타버리는 거야 자 이런 해결 방법 또 있고 또 이게 음 자 이것을 하는 방법들에는 이게 동사네 주어네 이런게 포함된데 자 그러니까 이건 앞에 하고 연결되는 거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하푼 하푼이 밑에 이제 뭐 작살 같은 거야 화살 같은 그런 거를 쏘는 거야 그 인공위성을 잡으려고 그래서 팡 쐈어 그리고 자 여기 ing가 계속 붙어 여기도 붙고 요렇게 해서 세 개가 병열이야 그래서 그거를 작살 쏘는 거다 그것을 이런 거대한 망 안에다가 잡아서 그리고 그리고 자 뭐 이거 자석을 이용해서 그것을 딱 잡고 그런 자석을 사용해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레이저까지 쏘면서 뭐 하려고 뜨겁게 가열하려고 필요하면은 이제 뭐 레이저 쏴서 뭐 터트리기도 하나 봐봐 자 그렇게 하면서 했지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인크루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 병열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라는 분사 구분이야 그 대기에서 대기에서의 drag을 이렇게 끄는 것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걔가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궤도에 있으면 계속 돌지 그러니까 궤도에서 지구로 이렇게 이렇게 뭐 뭐 작살이든 레이저든 뭐 그물이든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태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대기에서 끄는 가능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궤도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However가 들어갔어 자 하지만 이래놓고 이 방법들은 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방법들은 다 누구를 없애는 방법이야 뭐를 인공위성을 없애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단지 뭐에만 유용하다 대형 인공위성이고 돌아가고 있는 궤도를 돌아가고 있는 인공위성에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하지만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여긴 없지 하지만 뭐가 없다 작은 이런 파편들을 없애는 그런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됐이 나오지 이 됐이 뭘 가르치냐면은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 이것들이 뭘까 앞에 나온 그렇지 작은 작은 파편들이 작은 파편들이 뭐하기를 기다린다 자연스럽게 지구에 대기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데 가져와? 대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대기로 들어오면은 타버리겠지 그렇지 떨어지면 우리 죽잖아 안 되지 자 그래서 인공위성과 인공위성 파편을 제거하는 방법 제거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주제야 그지?